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민족, 형제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쟁 역시 형제의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른바 군사 작전을 시행했다고 선전했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무력 침공을 저지른 나라를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22위 우크라이나.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열쇠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 약 천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국경을 넘은 난민 중 상당수는 폴란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에 판 Porter 어떨고, 아, 아쉽고 모든 것을 외부ically Birth에 미친 God 나는 가장인가를 부 Gur Canyon 사 comput期 이 Cannカ schauen 우리집에 мог быть as warm 다른 사람들과 connecting connected with their parents 게다가 designed 이게 Unidos에 정말 어려워 그리고 애 medium notices 우리도에 또 생전한 게 우린 우리를 만들기 저는 우리나 kilometres 내가 베라여 이 녀 즉 Strategic 너무 좋아서 집에다.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뺏고가 너무 고마워요. 정말 어려워서, 그리고 정말 어려워. 나는 정말 잘 안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에 이 일을 꺼낼. 우리 아버지에 이 일을 꺼낼. 너의 아이들 꺼낼. 우리 아버지에 이 일을 꺼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이 네사 씨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11일. 다행히 한 폴란드 부부가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가 우크라이나를 떠난 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네사 씨가 살던 곳은 돈바스 지방의 작은 도시 볼노바하. 마케팅 전문가였던 그녀는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였던 그녀가 3월 2일 볼로바에서 출발해 무조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폭격을 피해 도시를 옮겨다닌 끝에 고향에서 1600km 떨어진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이네사 씨의 남편도 피난길을 함께했지만 그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입대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눈 그날 이후 남편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러시아와 전쟁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약 없는 이별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데이비드의 아빠처럼 스스로 의용군이 된 우크라이나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대신 총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전선은 어쩌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키 이후에 살고 있는 블라다 씨. 영화 광고 프로듀서였던 그녀는 원단을 구하느라 눈코 뜰 수 없습니다. 전쟁통에 가장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중입니다. 블라다 씨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위해 방탄 조끼를 제작합니다. 아름아름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단단한 방탄판을 넣어 완성한 방탄 조끼는 전장에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수업에 입장하는 기여지에 대해서 좋은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음이 필요한 물건을 받았을 때, 너무 부족한 물건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보면, 너무 좋고, 몇 시간부터는 불가능한 일을 받았을 때 물건을 받았을 때 더욱더 부족한 일을 받았을 때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도시에 남은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를 자취하고 있습니다. 방탄복을 전장에 보내는 블라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예상된 블라나시로 진행을 주지 못하는 블라나시마에 주신 사람은 불라다시를 돕는 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재봉사인 어머니입니다. 어쩌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된 불라다시. 사실 그녀는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13일에 제가 결혼했고, 저는 제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эмоции. 뭐? 제가 어렸을 때 9월에 아직 어렸을 때 폭격이 빗발치던 어느 날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정말 많은, 죄송합니다, 지금 женщины не могут выносить ребенка в этих ужасных условиях.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выносить ребенка, когда женщины попали в войну уже на 8 или 9 месте, когда вот-вот. До 24-го я мечтала поехать на море, к океану, поймать на море,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в Париже, куда угодно. она ни где не бывала. мечты очень сильно изменилась. у всех.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빼앗긴 평화를 되찾기 위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food, clothes, clothes, military specific, and help our military. because the Russian occupation came here to our home, and we will protect it to the end. 최근 전차를 포함한 200여 대의 장갑차와 포병 부대 등 러시아군 차량 이동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완벽한 승리 또는 사실상의 승리의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좀 더 유리한 전황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전쟁에서도 그랬잖아요. 휴전 협상만 2년 넘게 했잖아요. 양측의 교전은 상당 부분 지독될 가능성이 있고 그 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양측의 상당한 소모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등 국제사회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미국이 최첨단 무기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평화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전투를 앞두고 또다시 전투를 앞두고 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미국과 나토가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무기 사용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비관직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안보에는 설마가 없거든요. 그 가능성이 1%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져오는 파국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외교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전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바스 지방의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지키는 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격 없는 평화로운 하늘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무기를 놓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닥친 현실입니다. 푸틴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라도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우리처럼 분단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반도가 겪고 있는 비극이 우크라이나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평화의 평화는 지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평화의 평화에 계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지지 않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